너희 엄마 파를 지금 갈라야돼 갈라야만 팥씨가 곱게 봐 맞으면 까늘어갖고 팥씨가 치까누게 나와갖고 그렇다 괜찮네 동물이 동물질 놔둬두고 파질 때네 잘 먹었대요 예 팔 잘 팔 안 이게 축축하니까 비 왔으니까 이 정도 따듬는데 이거 말려면 되게 안 뜨는 냉상은 이게 문제야 이게 따듬는 게 일이라니까 다 먹을 때는 쉬운데 아이씨 아니 아주머니가 할 때는 파가 참 잘 때 먹더니 따님이 한 게 그냥 파가 급살맞게 되네 위로가 안 듣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약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그러겠죠 아 그런 게 약을 줘야지 맛은 있어요 그래도 맛이 그 맛이지 약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고자리 먹어 뭔 약 줘야 해 그러면 뭔 약 줘야 하냐 그러면 뭐 멋이 어쩌고 저쪽으로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아저씨가 제대로 앓기는지도 않고 제대로 앓기는지도 않고 참 젓갈에다가 생선? 하하하하하하하 잘 안 주고 싶어서 손짓아 설탕 설탕 솥쇼 칼이 있네 안나까 탱탱했네 물에다가 물에다가 액젓 물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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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성 Sydney 관람실 행광. 행광 넣었죠? 마늘은 안놔요? 마늘은 안놔 점치에 마늘은 안놔? 사고 CSV는 양념이잖아 파가 양념인데 마늘은 없죠 달콤하게 먹으면 돼지 간만 맞으려면 나도 고춧가루 좀 넣어라 손길 안 바꿔서 뭐야 지금 막 뛰어가서 가져올까요? 다 넣은 건 누구야? 느끼는 다 넣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춧가루 치차도 넣었어 오늘 생각 없었어? 응 이렇게 뜨거워? 고춧가루 딱 뜨거워? 약간 심심하게 심심하게